알겠습니다. 아 오십시오. 자, 이름? 임강하, 53세입니다. 60 이하는 다 반말이에요, 이해하시고. 자, 뭐 하는데? 저 건설. 건설 쪽이라고. 무슨 일로 왔어? 12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갑자기 한 6개월이 연락이 안 되더니 아이를 낳았다면서 아이를 낳았다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스토크 취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지? 그 아이가? 다른 남자아이. 다른 남자아이. 12년을 만났는데 헤어진 거 그러면 얼마?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남자에 애를 낳았다고? 네. 아니, 근데 잠깐만. 12년을 만난 여자친구. 그럼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얘기야? 저는 돌싱입니다. 돌싱. 아이는? 대아이는 한 명. 아들. 아들 한 명 있고. 근데 여자친구는 언제 만났어? 여자친구는 12년 전. 12년 전에? 2011년도. 몇 살인데?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그때 나이가 29. 제가 41. 근데 계속 헤어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6개월 이따 연락 와서 애 낳았다.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로. 제가 2011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제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저를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만났다가 사귀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돌싱이었던 거예요. 아기가 있고 사내 아기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빚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줬고 얼마? 3천만 원을 해결해 줬어요. 3천만 원. 생활비도 제가 꼭 하고 줬고 그러다가 제가 4년 전에 이제는 좀 같이 있자라고 제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저는 아이를 제 부모님한테 다 맡겨두고 여자친구 아이랑 셋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정말로 그게 싫더라고요. 저한테 아이도 원했는데 제가 대놓고 딱 한 지붕 세 가족이 싫다고 그랬어요. 3명이 내버린 거. 그런 와중에 이제 서로 그 부분은 이제 딱 떨어져서 탁 탁 하고 여기서 살다 저기도 살다 애들끼리 같이 놀러도 다니고 사이는 좋았고? 아니 사이는 그러다가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제 아이가 20살이 되면서 20살이 되면서 20살이 되면서 지금 22살이에요. 20살이 되면서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 아 저 어머님이 키우신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 그냥 어린애기로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그러면 다 컸고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군대를 보내니까 이때쯤이면 되겠다 싶어서 지분이 하나 얻었죠. 얻었는데 그게 또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니까 여쪽 아이가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원래는 이제 넷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학교에 뭐 옮기면 되는 거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이 있다가 또 셋이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집은 안 들어와 어 여자친구가? 왜? 그래서 제가 불러다 왜 그러지?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집이 안 들어 저희는 서로 뭐가 좀 안 좋잖아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얘가 사실은 일이 있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저는 못마땅한데 뭐라고 한 번 하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끊어버렸어요. 서로 일이 있으면 그냥 딱 서로 연락 안 해. 그러다가 짧게는 뭐 일주 길게는 두 달까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화를 먼저 하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 먹자 밥 한잔 하자 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오늘 들어갈까 살림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와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여섯째 아이가 사춘기가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외할머니랑 있으니까 막 이렇게 돼서 불안정색이 있고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거기서 이제 두 번 다시 소리를 안 했죠.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집을 빼게 됐어요. 혼자 있을 일이에요. 우선 그런 와중에 제가 건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산을 샀어요. 만평을 그래서 산을 깎고 자기가 이제 분할을 해서 막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을 하려고 막 그렇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있던 집을 팔게 되고 전세를 가게 되고 전세가 또 월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망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제가 작년 11월 11월에 연락을 했어요. 잠깐 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지금 네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헤어지는 거냐 그런 생각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알았어 돌아서면서 저는 웃으면서 고마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고맙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망가지면서 제가 이번 연도까지는 생활비를 한 푼도 못 줬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서고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또 제주도에 좀 가 있었고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11월 말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고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천만 원 정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자 해서 미안해. 아직까지 힘들어. 돌아섰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서 저는 막 가슴 찢어 찢어. 정말로.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제가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1월이 그렇게 넘어가서 올 한 3월쯤에 제가 이제 연락을 시도를 했죠. 왜냐면 아이가 이제 저녁을 할 때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룩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6월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죠. 잠깐 봐. 뭐가 그렇게 바빠. 그랬더니 7월 말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9월에 제가 잠깐 보자. 그랬더니 난데없이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호칭이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저한테 당신. 저는 여보. 갑자기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빠? 그랬더니 나 이제 오빠가 잊었어. 나 잊고 사니까 잘 살아. 그러더라고. 화가 나서 내가 연락이 너무 늦어서 그랬나 화가 나서 이 아이 하면서 욕을 몇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만해 생각하니까 이제 딱 그때서야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네가 남자가 생긴 것 같은데 생겼다고 해도 좋으니 내가 어쨌든 간에 바지끄낭이라도 한번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만나자 그랬더니 날짜를 딱 특정을 하더라고요. 생일 전달에 만나자는 거예요. 할 말 있으니까 지금 만나 끊고 가면서 분명히 남자가 있다고 할 건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남자친구가 있어 이럴 줄 알았더니 천번 애가 천번 애가 천번 애가 나 사실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쭉 깔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몸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아이를 낳았다고 아이를 7월 말에 7월에 낳은 거예요. 아 7월에 낳다고 그래서 저한테 7월 말까지 죽었다 깨나도 시간이 안 된다. 아니 잠깐. 안 본 지가 얼마나 됐지? 안 본 지는 제가 11월에 보고 어 12, 12, 3, 4, 5, 6, 7, 8, 9 딱 10개월이네. 10개월이네. 딱 10개월이네. 10달. 아 정말 아프더라고. 정말 찢어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다 한 일주일을 그렇게 서로 이제 문자로 조금받으면서 저 울고 지도 울고 뭐 이렇게 다 했어. 그러다가 일주일 딱 지나서 집 앞으로 가서 잠깐 내려와. 근데 죽었다 꽤나도 안 내려오는 거죠 이제. 내려와. 하면서 제가 욕도 했었고 또 달래기도 했었고 막 그런 과정에서 스토커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했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스토커로 일단 신고를 한 번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여자분이 일단은 가서 취하를 하냐. 아니면 그냥 구소를 하냐. 근데 취하는 했어요. 일단락은 됐어요. 명절을 세고 제가 이제 업무용고를 이제 꺼놨다가 연휴니까 꺼놨잖아요. 쉬니까 문자가 와있던 거예요. 미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소 이전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울다가 뭐하나가 이제 문자가 이제 한 두 달 동안 11월 28일까지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거죠. 너 아직도 사랑하니까 돌아와주라. 꼭 갈게.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누군데? 그래서 제가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저에 대한 존재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이미 헤어진 남자가 길 가다 봤는데 자기 좋다 하면서 질척거린다. 그러니 내가 정리를 하겠다. 그랬더니 남자가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는 맞지? 근데 저하고 두 달 동안 문자 내용이 있잖아요. 사랑해. 나 꼭 갈 테니까 기다려주고 옛날처럼 나 그걸 보여줬어? 보여달라. 보여줘버렸어요.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해진 것도 안 돼. 여자 호족이 올라가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사장님. 저 안 보고 헤어질 거니까 사장님 보시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아 데리고 가래? 응. 자기 애가 있는데 내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주 상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제 입장에서 올 땐 그 여자가 이 남자랑 바람 펴서 애를 낳은 거고 그 남자는 애 낳고 같이 사는데 그 두 달 동안 저랑 만나서 연애일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사장님 알아서 만나라.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고 오니까 그 여자 아이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애기 아빠랑 일을 해결하러 만나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애기 아빠랑 둘이 있는 걸 봐도 이해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째부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저를 파렴치원으로 보러 가고. 왜 파렴치원? 저보고 저보고 가정 파탄범이에요. 그쪽에서 또 둘이 이제 뭐 얘기를 했겠지. 둘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일단은 떨어져 있으려고는 했대요. 근데 저 때문에 떨어져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이었어요. 떨어져 있다 보면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냈어요. 두 번 다시 안 할게. 걱정하지 말고 너랑 나랑 엔딩이니까 잘 살아. 하고 딱 보내주고 진짜 마음을 딱 저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기 아빠를 만나는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제가 무지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가 오히려 그 남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구나. 제가 무지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내려놨는데 가정 파탄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있냐면 헤어진 남자친구놈이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여자 신랑을 만나서 옛날 과거 얘기를 다 해버린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미치잖아. 아니 이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둘이 같이 이제 살기로 한 거야? 그 둘은? 둘은 바로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이제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 다 했더니 오늘 한 번 드라마 한 편 듣는 줄 알았어. 아니 훌륭한 이야기꾼이야. 장화가 아주 이야기꾼이야.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면서 쏙 빠져. 쏙 빠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건 처음이야. 이제 봐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인간적으로 뭐 12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잠깐 내가 어려워졌을 때 또 그런 틈을 타가지고 금방 또 이제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고 애까지 낳고 또 그런 사람한테 막 파렴치 안으로 몰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은 다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혼하고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와중에 나타나서 12년을 함께했어. 그 기간 동안 정말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많잖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너무 괘씸하고 뭐 막 그냥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립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합쳐져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 미움도 미움이지만 12년 동안 그 좋았던 기억으로 이 미움을 이제 잊자 그리고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그냥 둘이 이렇게 된 게 본인을 위해서도 훨씬 잘 된 일이에요. 행복하시고 이제 깨끗하게 보이시고 오히려 행복을 빌어주는 게 형님 나을 것 같아요. 형님 내 그게 생각나는지 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 둘은 이렇게 지낼 거다. 그 둘은 이렇게 지낼 거다. 날아가는 갈매기처럼 염탐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살고 아니면 또 형님이 또 이렇게 행복한 새 짝을 만들고 이거 진짜예요. 뭔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제가 저희보다 형님이지만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형님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돈 잘 벌고 이러잖아요. 훨씬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분 이제 있고 어떻게 내가 다시 일었을지 거기에 집중해서 일에만 집중해요. 돈만 잘 벌면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사업적으로 빨리 다시 일어지길 바랄게요. 말씀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나쁜 놈으로 몰리는 것 같아서 출연을 결심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쪽을 아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 이랬었던 거구나라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제가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 살아갈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임강아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호사 로en 가사